다섯 글자 이상의 드라마 제목. 시작! 어렵다, 어렵다. 네? 드라마, 드라마. 드라마요? 이상형 오빠가 나오는 드라마. 오빠, 뭐 나와? 몰라, 나도. 어? 지스. 다시. 글. 이거 지나니까 생각나네. 다시 갈아, 너. 3, 5, 4, 3, 5, 2, 3, 5, 1. 1. 정답은? 다시 갈아, 너. 다시 한 번 더 다녀올게요. 한 번 다녀올게요, 한 번 다녀왔습니다래. 얘는 맨날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. 야,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래. 왜 다시 다녀오겠다고 그래?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. 그래? 아무도 몰라, 왜. 오빠, 드라마 어려워. 다시, 다시. 오케이. 자, 이번 주제 네 글자 이상의 노래 제목. 시작. 노래 제목이요? 아, 노래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그거 그만해,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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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말하지 마tt 5, 4, 3, 2, 3, 2, 1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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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루, 노루 너야, 이거 백존짝하다 너루야, 노루 너야, 이거 백존짝하다 노루 니태 씨 정답 나랑 만나 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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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저 노래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얘가 어떻게 알아 배리리밤보를 어떻게 알아 배리리밤보를 어떻게 알아 아니 나나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? 얘가 닐리님 한 번 어떻게 하냐?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. 그럼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하는 게 낫지. 역상아, 은수랑 가위바위보 해라. 가위바위보! 힌트 받아가세요, 이 팀. 어? 어?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어? 고기 칼 들고 있네. 진짜 같은데, 그러면? 아니, 바디 프로필 콘셉트 사진인가? 근데 바디 프로필에서 콘셉트 많이 찍으니까. 투잡인가? 트레이너? 힌트가 아닌데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, 이거. 원래 힌트가 그래.